꿀벌도 이유없이 날아들진 않는다 길가의 꽃 한 송이도 스스로 향기를 내뿜고 꽃가루를 날리며 그 갸냘픈 몸으로 생존 전략을 짜고 실천한다 운도 그렇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좋은 시간과 흐름이 갖추어진 것일 뿐 결국 때맞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있다 입니다 오늘은 운을 대하는 태도와 심리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얼마든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책을 소개합니다 유민지의 운의 심리학입니다 저자의 이력이 상당히 독특한데요 20살도 되기 전에 동양의 명리학과 점성학을 마스터하고 지상파 최연소 방송국 PD로 입문해 다양한 직업군과 인간사를 경험합니다 현재는 상위 0.1%가 찾는 운을 읽는 운 심리학자가 되었는데요 저자는 오랜 사례 분석과 탐색 끝에 부와 운명에 감춰진 비밀을 이 한 권의 책으로 집대성했다고 합니다 운이라는 것에 연연해 하거나 신경 쓰는 모습을 보면 언뜻 보기에 미신에 빠진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이 책에서는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운을 좋게 하려면 운이 있다는 것을 믿거나 그런 믿음까지는 아니더라도 운을 조금이라도 신경 쓰며 살아가면 운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히 재미있게 읽은 책입니다 마치 소설을 읽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었는데요 운에 대한 현실적인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바로 실천해 볼 수 있는 운을 좋게 하는 방법들도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운은 어떻게 해야 찾아오는지 불을 끌어당기는 부의 운이 오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민지의 운의 심리학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돈에 관한 잘못된 질문 운을 들려준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이 조언을 구해왔다 제게 30위권 안에 드는 재벌부터 선거를 목전에 앞둔 정계인사 출연작을 고민 중인 연예인부터 평범한 샐러리맨까지 저마다의 사연은 다양하겠지만 역시나 가장 많은 질문은 돈을 끌어당기는 운에 관한 것이었다 제가 부자가 될 운명인가요? 저는 언제 운이 좋아지나요? 등등 어떻게 하면 지금보다 삶이 좋아질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성공할 수 있는지 말이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의 미래를 궁금해한다 나라고 별반 다르지 않았다 잡지에 나오는 이달의 별자리 운세도 재미있게 읽곤 했고 심심풀이로 타로라도 보면 당장 삶이 변화될 것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마치 아득하기만 한 미래를 손에 쥐어줄 것만 같은 신락같은 희망 때문이었다 하지만 운의 원리나 메커니즘은 물건을 사고 파는 일처럼 간단하지 않다 동전을 넣으면 노래가 쏟아져 나오는 코인 노래방처럼 인생을 바꿔주는 자동화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루는 두통이 심해서 의사를 찾아갔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머리가 지끈거려서요 그럼 일단 정밀검사를 해보죠 원인이 뭔지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의사의 첫 번째 업무는 진단이다 풀리지 않은 병의 근원을 짚어준다 다음으로 수술이든 처방이든 휴식이든 문제의 해결 방향을 일러주고 환자에게 선택권을 주는 식이다 환자는 이런 의사의 진단을 참고해 적합한 치료법을 선택만 하면 된다 주체는 언제나 나인 것이다 오늘 읽는 일 또한 다르지 않다 누구에게는 돈 문제나 결혼이 난관이 될 수 있고 다른 누구에게는 이직이나 사업이 고민이 될 수 있다 다들 정답을 듣기 위해 찾아오지만 정작 답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생각보다 적다 사실대로 답을 알려주어도 온전히 이해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할까 조그만 유통회사에서 일하는 3년차 대리라고 했다 그는 자신을 단박에 부자로 만들어줄 특별한 운명 처방을 바라고 있었다 자리에 앉자마자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려서부터 어딜 가나 제사주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20대가 되고 30대가 돼도 잘 풀릴 기미가 보이질 않네요 로또라도 하나 맞아야 하는데 저 어떤가요? 남자의 표정은 이미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마치 자신의 인생에 예정된 어마어마한 행운이 미처 제 갈 길을 못 찾고 한참을 헤매고 있다는 눈빛으로 그걸 나보고 제자리로 돌려놓으라고 하는 것 같았다 정확히 바라시는 바를 여쭤도 될까요? 부자가 돼야죠 제가 부자가 될 운명인가요? 3년 뒤엔 괜찮아질까요? 그러면서 3년 후 펼쳐질 핑크빛 미래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나는 궁금해지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3년 전엔 뭘 하고 계셨나요? 그냥 다달이 월급 받으며 회사 다녔어요 월급 루팡도 나쁘지 않던데요? 그는 이미 스스로 미래를 보여주었다 3년 전의 모습이 정확히 남자의 3년 후 모습이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아니 당연히 아무 결과도 나오지 않는다 서른이나 되었는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도 모르는 것일까? 남자는 기본적인 운의 법칙 아니 삶의 법칙을 완벽히 무시하고 있었다 나는 횡재수만 바라고 있는 그에게 어떤 조언도 들려줄 수 없었다 하지만 여전히 남자는 간절한 눈빛으로 텔레파시를 보내듯 이렇게 외치고 있었다 제가 부자가 된다고 해주세요 제발요 나는 그저 상황을 진단할 뿐이다 결코 해답을 주지 않는다 더 나은 삶으로 변화하기 위해 내담자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것이다 진지하게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사람에게는 나 역시 진지하게 얼마든지 조언해 줄 수 있다 하지만 듣고 싶은 말을 듣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그 어떤 이야기도 들려줄 수가 없다 그 남자에게 나는 적어도 운에 대해서만큼은 솔직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이야기했다 찾는이가 애달파하면 운도 달아나기 마련이죠 그러니 타고난 운을 기대하지 마세요 없으면 만들면 되죠 운을 잡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꼴벌도 이유 없이 날아들진 않는다 길가에 꽃 한 송이도 스스로 향기를 내뿜고 꽃가루를 날리며 그 갸냘픈 몸으로 생존 전략을 짜고 실천한다 운도 그렇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한 좋은 시간과 흐름이 갖추어진 것일 뿐 결국 때맞춰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손발을 움직이는 것은 나 자신이다 그러니 남자의 질문은 처음부터 잘못되었다 제가 부자가 될 운명인가요? 라고 질문하기보다 어떻게 운을 만들 수 있을까요? 를 물었어야 했다 물론 나에게 묻기 전에 스스로 궁리하는 편이 훨씬 빠를 것이고 그쪽이 더 현실적이고 타산적이다 실망한 채 돌아서는 남자의 등 뒤로 운이 저만치 멀어져 가고 있었다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감춰진 속듯 운이 좋았어요 아시아 선수 최초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특점왕에 선정된 손흥민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 가수 박진영 또한 매스컴에서 자신의 성공은 노력이 30 운이 70이라고 자주 이야기하곤 했다 겸손함을 가장한 은근한 자랑일까? 하지만 그러기에는 너무도 엄청난 성과를 운으로 돌리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자기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랐다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져 더 유명해질 필요도 없고 실력으로나 영향력으로나 자신의 영역을 확고히 지키고 있다 그런데 왜 그들은 자꾸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고 말할까? 나는 항상 그것이 궁금했다 정상에 다다른 사람일수록 그랬다 아마도 그들은 성공에 이르기까지 여러 번 실패를 맛보았을 터였다 더 이상 없을 만큼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지만 아주 작은 유인 하나로 결과가 뒤바뀐 경험 말이다 축구선수에게는 경기장에 부는 세찬 바람이나 뒤엉킨 운동화 끈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가수는 경연 전날 걸린 목감기 때문에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다 어쩌면 자신의 노력으로 어쩌지 못하는 아주 작은 상황이나 순간들을 자신의 노력보다 높이 사고 있는지도 몰랐다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준비되었다는 뜻이기도 했다 얼마 전 재미있는 인터넷 기사를 읽었다 1, 2년 만에 회사를 뛰쳐나온 회사원들을 상대로 참아 밝힐 수 없었던 퇴사 사유를 조사한 설문 내용이었다 예상대로 회사에 관한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1위는 상사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2위는 조직문화가 맞지 않아서 3위는 복리후생이 기대에 못 미쳐서 4위는 적성에 맞지 않는 직무 때문에 5위는 회사의 비전이 어두워서라고 했다 그중 특히 3초간 눈길을 사로잡은 응답이 있었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아서 직원들의 노동력을 내버리지 않은 회사에서 정말 아무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말인가 신입 프로듀서 시절이 떠올랐다 꿈에 그리던 직장이었고 마음껏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구름처럼 들떠 있었다 갈고 닦은 실력은 이미 공모전을 휩쓸며 입증했다 흘러가는 트렌드도 파악한 상태였다 이제 잘 만들기만 하면 되었다 하지만 27 막내 프로듀서 앞에는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거대한 벽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프로그램 제작은커녕 입사와 동시에 조연출 신세로 밀려났다 그렇게 허드는 일을 하며 생각했다 나도 잘할 수 있는데 왜 기회가 오지 않지 하루 이틀 시간이 갈수록 불만만 쌓여갔다 힘들고 억울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다 안 되겠다 기회를 주지 않으면 내가 직접 만들어야지 한 주를 꼬박 밤샘 근무하고 주말에는 짬을 내 영상을 만들었다 말 그대로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이었다 패러디한 뮤직비디오 영상을 인터넷에 올렸는데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폭발적인 반응이 있었다 때마침 운이 좋았다 100만 뷰를 기록한 시점에 경쟁 방송사에서 영상 사용을 제안해왔다 특별히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렇게 자체 제작한 영상은 입소문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게 되었다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서 팀장님의 호출을 받았다 너 어떻게 된 거 아니야? 어떻게 경쟁사에 감히 영상을 보내? 호된 꾸질함이 이어졌다 하지만 나도 할 말은 있었다 그저 방송이 하고 싶어서 스스로 기회를 만들었을 뿐이라고 솔직하게 이유를 댔다 그렇게 단번에 맛집 프로그램을 연출할 기회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사람들은 간혹 상황이 풀리지 않을 때 오로지 외부에서만 원인을 찾는다 쉽게 말해 남 탓 환경 탓으로 돌린다는 뜻이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설문조사의 응답처럼 말이다 물론 정말로 회사가 여러분의 재능을 꽁꽁 묶어두고 틀어막으면서 기회를 주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이것은 당신 스스로 회사의 실력을 보여주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회사가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이 아니다 내 실력은 10인데 3만 보여줬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일이 주어졌을 뿐이다 인생은 자 마음껏 보여주세요 하고 친절하게 판을 깔아주지 않는다 진짜 실력이 있다면 자리가 있든 없든 어떻게든 기회를 만들어 보일 수 있고 또 그렇게 남에게 과감하게 펼쳐 보일 수 있어야 진짜 내 실력이다 돈도 마찬가지다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커도 쉽게 자리를 내어줄리 없다 앞서 말했듯이 무엇이든 내 것으로 만드는 데는 그만한 노력과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 돈을 불러들이는 열쇠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힘이 있다 운이란 어떻게든 파고들어 틈을 만드는 사람에게 찾아오는 달콤한 보상 이제 운이 좋았어요 라는 말에 담긴 속뜻을 알겠는가? 다시 해석하면 운이 좋았다는 말은 노력은 기본이고 실력은 필수인데 마침 날씨까지 맑았다는 뜻이다 이것은 내가 본 거의 모든 부자들의 공통된 말버릇이기도 했다 지금은 평범한 직장을 다니지만 언젠가는 나도 부자가 돼야지 하고 결심했다면 운이 좋았어요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 보고 스스로 실력을 보여줄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부자들의 가방에는 항상 이것이 들어있다 흠잡을 데 없는 말쑥한 차림새하며 셔츠 단추 하나 풀어놓지 않는 반듯함 겉모습만 봐도 역락 없는 교육자의 모습이었다 어림잡아 50대 중반은 되었을 법한 남자는 1990년대의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 현재 100억대 자산을 자랑하는 학원 재벌로 성장했다 지금 메모를 하시는 건가요? 네 필요할 때 봐야죠 버릇이라서요 이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남부러울 것 없는 부자가 주섬주섬 펜을 꺼내 타인의 이야기를 받아 적다니 보통 사회적으로 입지를 다진 사람들은 누군가의 조언을 들어도 한기로 흘리는 일이 다반사였다 실제로 내가 만난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다 솔직한 조언을 건네도 기분 좋은 말에만 반응하고 기분 나쁜 말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디 감히 훈수냐며 성을 내는 시기였다 하지만 중년 남자의 태도는 수업시간에 필기를 하는 모범생처럼 사뭇 진지하기만 했다 평소에도 이렇게 기록을 열심히 하세요? 네 도움이 된다고 판단이 서면요 당장은 별 상관없는 이야기라도 좋은 문장이나 교훈, 떠오르는 느낌 같은 게 있으면 적어놔요 그럼 언젠가는 쓰게 되더라고요 특히 수업을 하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도움이 됐죠 솔깃했다 이명고시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신 남자는 학원 강사로 진출하며 바라던 학교 선생님의 꿈을 접었다 가르치는 일을 누구보다 좋아했지만 당시만 해도 강사에 대한 인식이 그다지 좋지 않았다 대학 동창회만 가도 분위기가 그랬다 친구들은 하나같이 번듯한 초등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는데 자신만 학원을 전전하고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먹고 살아야지 라는 마음이 더 강했다 하지만 이왕 이렇게 된 일 최고의 강사가 되자는 결심이 섰다 그때부터였다 마치 뭐에 홀린 듯이 기록을 하게 된 것은 강의에 도움이 되고 학생을 늘릴 수만 있다면 그에게는 모든 이야기가 근사한 재료였다 처음에는 학생들의 흥미를 끄는 데 주력했다 안 그래도 따분할 텐데 우스러라도 오면 다행이다 싶은 생각으로 다음에는 수학 공식 속에 유머를 녹여 넣었다 아이들이 조금 더 수월하게 외울 수 있는 방식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들 사이에 입수문이 퍼졌다 처음에는 요점만 쏙쏙 뽑아 잘 가르치는 동네 학원 선생에서 3년 뒤에는 지역에서 제일 유능한 스타 강사 한참이 흐른 후에는 여러 학원을 운영하는 CEO가 되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빽빽한 수첩이 집에 몇십 개는 쌓여 있어요 버리지 않고 전부 모아놓았죠 간혹 귀찮지 않냐는 질문을 받기도 하지만 제게는 분신 같은 존재예요 펜을 집에 둔 채 깜빡하고 외출이라도 하면 그날은 중요한 단서를 놓칠까봐 불안해요 실제로 그는 부자가 된 지금도 손에서 펜을 놓지 않고 있다 교육 포럼에 참석하더라도 가볍게 지인을 만나더라도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을 하더라도 말이다 뉴스를 보다가 혹은 누군가의 얘기를 듣다가 남긴 그날그날의 성실한 기록들은 여전히 현업에서 건재하는 데 큰 힘이 되어주고 있다 이제 대학 동문들은 더 이상 비웃지 않는다 오히려 백억대 자산가로 살아가는 그를 부러워한다 베스트셀러 마시멜로 이야기를 집필한 유명 작가 호아킴 대 포사단은 말했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 기록하는 것은 시신경과 운동 근육을 동원하는 일이기에 뇌리에 더 강하게 각인된다 결국 삶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손인심이다 나는 지금도 나를 찾는 사람들의 태도를 유심히 관찰한다 그들의 태도를 보면 하나는 정확히 알 수 있다 성공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어가는 자세부터 다르다는 것이다 그들은 두 눈을 반짝이며 턱을 바짝 당기고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적는다 한마디로 여우같이 자신의 몫을 챙긴다 그리고 당장은 아니더라도 두고두고 곱씹으며 그 메모들을 언젠가 백퍼센트 자신의 운으로 만들리라 작고 가벼운 내용일지라도 상관없다 그곳에는 성공에 대한 열망은 물론 운명을 좋은 적으로 이끌고자 하는 의지가 가득하다 기록은 행동을 지배한다고 말했듯이 꼼꼼히 기록하는 습관이 그대를 더 큰 부자로 만들어주었다 부족한 운을 메우고 채우는 기록들은 인생을 영화롭게 하는 변화의 마중물이 된다 종잣돈으로 운을 굴리는 방법 부자들은 하나같이 돈을 잘 불린다 하지만 그만큼 유지도 잘했다 어쩌면 벌어들이는 일보다 그것이 더 쉬운지도 몰랐다 수중에 돈이 새어나가지 않게 굴리는 특별한 비법이라도 있는 것일까? 대학생 때 방송국에서 인턴으로 근무한 적이 있다 메인 작가나 담당 프로듀서가 아니어도 촬영 현장에 가면 수많은 연예인을 만날 수 있었다 그 중에는 오랜 연기 생활로 건물주가 된 중년 방송인도 있고 한 편의 작품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신의 배우도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모습만 보고 있노라면 그들의 숨겨진 뒷모습을 알기란 쉽지 않다 하지만 평소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회식 자리였다 한 번은 땀을 잔뜩 빼고 달리는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마치 놓였다 당시 나는 갓 스무 살을 넘긴 대학생 인턴 그날따라 유난히 촬영이 고됐던 터라 숨을 몰아시던 차였다 그때 높은 신망을 받는 선배 방송인 한 분이 다가오셨다 오늘 많이 힘들었죠? 너무 고생했어요 어린 대학생 인턴이 굳은 일을 하는 모습이 안타까워 보였을까? 생각지도 않은 용돈을 주시는 것이었다 꽤나 두툼한 액수였다 당시에는 돈을 받아들고 한참을 망설였다 큰 어른이 주시는 돈을 어떻게 거절할 수 있단 말인가? 그저 더 열심히 하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듣고 기쁘게 촬영에 임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보니 그분이 잘 된 데는 마땅한 이유가 있었다 대외적으로 비치는 이미지만큼이나 훌륭한 인품을 지닌 것도 한 몫을 했다 하지만 내가 다시금 주목한 것은 그분의 지갑이었다 아주 말끔하게 길이 잘 된 지갑에 현금이 두둑하게 들어 있었던 것이다 물론 내게만 베푼 호의가 아니었다 소위 어린 스태프들의 용돈이나 회식비로 줄기차게 현금을 고집하던 분이었다 그리고 10년 후 나는 그 선배 방송인과 닮은 인물들을 여러 마주할 수 있었다 세월에 의해 멋스럽게 태닝된 가죽지갑 속에는 액수별로 준비된 지폐가 가지런히 들어 있었다 현금 없는 사회로 나아가는 요즘 시대에 두둑한 지갑이라니 뜬금없는 소리가 아닐 수 없다 물론 큰 돈이 오가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그들도 안전하게 전자결제 서비스를 이용했다 토지 매매나 부동산 거래 신규 사업 계약들이 그러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매일같이 호신용 부적이라도 되는 것처럼 지갑 속에 일정액의 현금을 지니고 다녔다 세종대왕과 신사임당이 그려진 만원권과 오만원권은 물론 태계 이왕이 그려진 천원짜리 지폐도 예외 없이 그 안에 포함되었다 큰 부자면 현금 쓸 일도 없을 텐데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수행비서나 가사도우미가 있으니 어디 가서 직접 계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았다 그런데도 왜 구태여 지갑 속에 지폐를 넣고 다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간 직간접적으로 만났던 알짜배기 부자들에게 현금이란 단순히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주식이나 비트코인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가치가 아닌 실제 보고만지며 감각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관념적 가치가 지폐에 담겨 있었던 것이다 사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이 지니고 다니는 데는 다른 목적도 있다 발레파킹을 맡길 때나 음식점, 미용실에서 친절한 서비스에 감사를 표하고 싶을 때 다짜고짜 계좌번호를 불러달라고 할 수는 없는 일이다 하지만 지갑에 현금이 있으면 당장 돈을 꺼내 언제든지 감사함을 마음껏 표현할 수 있다 이런 보답과 베품은 인심이 후회 가능한 일이지만 부자들에게는 일종의 안심이 되는 일이기도 하다 실물의 돈을 만지고 느끼며 돈의 감각을 유지하고자 하는 부자들은 여러분 주위에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주로 큰 규모로 장사를 하는 분들에게 두드러진다 3대째 이어져 내려온 유명 빵집이 있다 지방 소도시지만 목 좋은 곳에 자리한 그 빵집은 하루 매출만 억소리가 난다 빵집 덕분에 도시 전체가 유명 관광 명소가 되었을 정도다 건물 하나를 사들여 통으로 매장을 꾸미고 하루에도 수백, 수천명이 몰려와 빵을 사간다 직원들이 1분 1초도 휴식할 틈이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는 곳이다 매일 수없이 열리고 닫히는 매장 카운터의 계산함 위로 분주의 지폐와 동전이 들어오고 나간다 그런데 매장 입구에 서서 매일같이 일을 지켜보는 사람이 있다 바로 빵집을 창업한 1대 사장님 창업주다 그곳은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창업주가 종일 본점을 지켰다고 한다 처음에는 매장을 자주 방문했던 지역 주민들조차 그가 1대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다만 사업이 뒤늦게 유명세를 타면서 지역 신문을 통해 얼굴이 알려졌던 것이다 돈이 어떻게 흐르는지 보고 있는 거구나 그때 알았다 창업주는 계산함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돈의 흐름을 익히고 있었다는 사실을 지역마다 그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 가게들이 있다 랜드마크로 여겨질 정도로 규모가 큰 기업형 음식점들이다 수원에 있는 몇 층짜리 대형 왕갈비집부터 담양에서 입소문난 원조 떡갈비집까지 억단위 월매출을 기록한다는 기업형 음식점의 창업주들은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카운터를 지킨다 이는 장사를 잘하는 분들, 탁월한 사업 소환을 가진 분들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지나가는 일반 직장인의 경우라면 당최에 돈을 만져볼 일이 없다 은행 앱의 계좌에 숫자가 찍히면 월급이 들어온 것이고 거기에서 숫자가 줄어들면 돈을 쓴 것이니 돈의 개념은 그저 허공에서 사라지는 아라비아 숫자에 불과하다 게다가 주식이다 코인이다 하는 요즘 유행하는 투자 역시 이쪽 숫자에서 저쪽 숫자로 이동하거나 혹은 숫자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이 전부다 한마디로 돈의 흐름을 촉감, 무게, 질감의 감각으로 느낄 수가 없다 그러니 현장에서 현금을 가장 많이 만지는 사람들이 더 빠르고 정확하게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장사의 맥을 짚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 아닐까? 돈이 들고 나는 융통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느끼는 사람만이 돈에 관한 직감도 예리하게 훈련시킬 수 있을 것이다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자 당신이 월세를 내며 살고 있다 매달 계좌로 월세 70만원을 이체해왔는데 그날따라 전산장애로 은행 거래가 먹통이 되었다 할 수 없이 현찰 70만원을 직접 집주인에게 건네야만 했다 똑같은 금액이라도 어쩐지 느낌이 다를 것이다 손가락 터치 하나로 넘어가는 70만원의 가벼움과 손으로 무게와 부피를 체감하며 건네는 지폐 70장의 무거움이란 똑같은 가치를 지닌 돈이라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크다 현금을 만지지 않고 전자상거래만 하다보면 숫자에만 익숙해진 나머지 돈이 지닌 진짜 무게와 가치를 잊어버리기 쉽다 부자들이 현금을 두둑이 가지고 다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부자들은 기본적으로 돈에 대한 공포를 가지고 있다 현금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는 순간 자신도 모르게 실수를 하거나 복잡한 일에 휘말려 큰 손실을 입을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주 적은 금액일지라도 현금은 늘 소지하는 편이 좋다 돈에 대한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또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도 말이다 외국에서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지갑을 선물할 때 그 안에 지폐 몇 장을 넣어주는 문화가 있다 앞으로 돈이 잘 들어오길 바란다는 뜻 즉 금전운이 좋아지란 의미에서다 웃으면 복이 온다는 속담처럼 돈을 가지고 다니면 운이 모여든다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지폐 몇 장이 자산을 크게 불리는 훌륭한 종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부자들은 미래의 돈을 차곡차곡 불려가고 있었다 미래는 먼저 읽는 자들의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런칭하는 일은 말 그대로 실현 자체가 도박이었다 제작비만 수억 원에 달하는 데다 스태프 여럿의 목숨이 달려있으니 말이다 쪽박 아니면 대박, 뭐 아니면 도 물론 시청률만 잘 나오면 행복한 일이었다 인센티브도 나오고 포상휴가도 갈 수 있다 어디 그뿐일까? 엉덩이만 무겁다면 회사 내에서 패스트트랙 승진도 보장된다 하지만 만약 그 반대라면? 최악의 한수다 프로그램이 잘못되면 얻는 리스크가 히트했을 때 얻는 베네핏보다 갑절은 컸기 때문이다 특히 생방송은 정글과 흡사했다 시청자들에게 먹히는 방송을 만드는 과정은 스스로 평온한 멘탈을 갈아넣는 일과도 같았다 그만큼 치열했고 허무했다 순간적인 착오나 판단 실수로 방송사고가 실시간 송출된다고 생각하면 자다가도 머릿속이 하얘지고 눈앞이 아찔해졌다 엄습하는 뒷수습과 불호령에 대한 두려움은 말할 것도 없었다 분명 그토록 바라서 들어선 길인데 왜 이토록 힘겨운 것일까? 매일같이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짓는 연예인들이 새삼 대단하게 느껴졌다 챗바퀴 같은 하루가 다시 반복되었다 즐거움을 선사하는 연예인과 프로그램을 만드는 프로듀서의 관계는 어찌 보면 공생을 위한 한시적 동맹관계 같지만 어떤 순간에는 갑을 관계가 되기도 한다 하지만 적어도 조명이 꺼진 순간만큼은 그들과 하나가 되어 섞일 수 있었다 촬영 휴식 시간에 최근 몰오른 예능감으로 사랑받고 있는 개그우먼 씨가 어두운 표정으로 앉아있는 내게 다가와 고민이 있냐고 물었다 그리고 이런저런 가벼운 말을 주고받다가 다시 되물었다 불안하지도 않으세요? 잘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배팅하는 거잖아요 다른 연예인들은 본방 앞두고 잠도 못 자서 수면제를 몇 알씩 먹는다던데 솔직히 이 바닥이 그래요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데 어떻게 아무렇지 않을 수 있어요? 씨는 걱정으로 가득 찬 나에게 보란듯이 충고했다 나는 하나도 불안하지 않아 내가 안 믿으면 누가 나를 믿어줘요 믿어도 될까 말까 하는 판국에 그렇게 불안해하면 잘 되던 것도 풀리다 말아요 그녀의 말이 옳았다 정글같이 살벌한 연예계에서 거침없는 입담으로 살아남기를 자그만치 10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시기에 씨는 온갖 우여곡절을 겪고 고액의 출연료와 대중의 인기를 손에 넣었다 그런 그녀를 성공으로 이끈 이미 다름 아닌 믿음이었다 솔직히 맥이 빠졌다 지금의 굳건한 성공을 만들어낸 데는 뭔가 거창한 묘수가 있을 거라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녀가 한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다 수많은 사람의 운을 읽어내며 비슷한 성공 포인트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너무 흔하게 쓰다 보니 너무 달아버린 말 믿음 소위 성공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자신을 여기는 마음이 남달랐다 오직 자신만이 허락할 수 있는 이 무한한 신념을 스스로에게 기꺼이 내주고 있었던 것이다 신기한 것은 부자들은 이러한 믿음을 행동으로 변화시킬 줄도 알았다 바로 자기암시였다 아로마 향초 사업으로 손에 꼽히는 자산가가 되었다고 밝힌 한 사업가는 자신이 경험한 자기암시의 비밀에 대해 이렇게 답을 들려주었다 전 아무도 안 믿어요 오직 저만 믿어요 자기 자신만 믿는다니 그럴 수가 있나요?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믿을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으세요? 별거 아닌데요 제가 아침마다 루틴처럼 하는 게 있어요 되고 싶은 모습을 소리내 말하는 겁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렇게 되고 싶다면서 그리는 모습을 말로 외우는 거죠 나는 뭐든 가질 수 있는 사람에 가까워지고 있다 나는 오늘 하루도 성공을 향해 다가가고 있다 뭐 이런 문장이에요 아침마다 그렇게 하고 나면 확실히 뭐가 달라지나요? 네 의미 없이 만든 단순한 문장 같지만 어떤 형태로든 암시를 걸고 있으니까요 처음에는 저도 긴가민가 했어요 그런데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고 할지라도 소리내 말하는 것 자체만으로 심리적인 효과가 있더란 말입니다 매일매일 되고 싶은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루틴처럼 소리내기를 반복하니까 평소에 하는 행동이나 생각들이 조금 더 그쪽으로 연결된다고 할까? 하여튼 사업도 연애도 잘 풀리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충분히 일리가 있었다 사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굉장히 모호한 말이 아닐 수 없다 얼핏 좋은 기운을 주는 긍정적인 표현 같지만 어떻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방향성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뭐뭐에 가까워지고 있다 뭐뭐를 향해 다가가고 있다 라는 말은 그 의미가 또 다르다 오늘도 내일도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근접해 가고 있다는 목적성이 뚜렷하게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자기암시의 효과를 누리고 있었다 앞서 말한 촬영 휴식 시간에 용기를 주었던 씨도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매일 아침 루틴으로 만들지만 않았을 뿐 입버릇처럼 자기암시를 걸고 있었다 씨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에게 뭐가 걱정이야 다 잘 될 거예요 이야기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의 말은 씨의 뇌가 가장 먼저 듣고 마음에 새겼다 국제대회에서 금메달을 딴 스포츠스타도 예외는 아니었다 리오올림픽 펜싱 결승전에서 9대13으로 지고 있던 상황에 박상현 선수는 할 수 있다를 읊조리며 스스로에게 금빛 주문을 걸었다 당시 관객석에서 들려오는 응원소리를 듣고 똑같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는 그는 정신을 가다듬은 끝에 15대14로 대역전극을 펼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태도와 자세를 뒤집음으로써 결과마저 바꿔버린 순간이었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에게도 이 같은 루틴의 무한 반복이 존재했다 마치 좌우명과도 같은 다짐을 지갑 한쪽에 넣고 다니며 수시로 읽는가 하면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자신의 1년 후를 읊조리는 사람도 있었다 그것은 목표를 다지는 한 문장이기도 했고 담고 싶은 누군가의 얼굴이기도 했으며 머릿속으로 각인된 어떤 장면이기도 했다 어쨌건 돈과 성공을 바라는 열망은 매한가지였다 열망이 아무리 강해도 마음속에 품고만 있어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 자신에게만 들릴지라도 말로 하고 글로 써서 문 밖으로 끄집어내야 한다 그래야 몸이 그 방향으로 따라 움직인다 세속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었던 시절에는 이런 자기암시 수행법이 말장난 같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 보이지 않는 운의 세계로 들어와 보니 저마다 가진 믿음을 있는 그대로 존중할 수 있게 되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믿고 있다면 다른 누군가의 믿음이 거짓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 말은 반대로 상대가 보았을 때 당신의 믿음 또한 거짓으로 보일 수 있다는 뜻이다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이라는 게 과연 존재할까 의심했던 나는 이제는 안다 사람에게는 그런 100%의 믿음이 분명 존재하고 그것이 상상 이상의 커다란 성공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또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며 받드는 방법을 알지 못하면 세상의 그 어떤 운도 따르지 않는다는 진리도 말이다 물론 돈에 관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운의 심리학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책의 마지막 장에 인생을 다듬어 운명을 바꾸는 간단한 방법이 소개되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나면 가장 먼저 그날 할 일에 대해 생각하며 하루를 준비하고 자기 전에는 그날 있었던 하루의 일을 반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준비하고 반성하는 마음의 태도가 좋은 운명을 만든다고 합니다 결국 운도 공짜가 없다는 것 준비하고 노력하는 마음의 태도가 운을 불러온다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